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이템은 일반 가방을 카메라 가방으로 체인지 되는 물건입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 배낭형이구요. 가방은 아니에요. 가방 속에 들어갑니다. 이제 좀 아시려나. 포르스벤은 스마트 쿠션 칸막이 HS-311442 배낭형입니다. 출사보다는 그냥 여행 다니시는 분들은 카메라 가방이 약간 부서울 수도 있고 따로 카메라 가방을 사다니코드 애매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기본적인 뱅핑만 가지고 계시면 아주 훌륭한 카메라 가방이 탄생합니다. 기본적인 사이즈는 두 가지로 출시가 되는데요. 작은 사이즈는 HS-291333 배낭형이고 조금 큰 사이즈가 HS-311442 배낭형입니다. 기본적인 사이즈는 가로 31 폭 14 그리고 높이는 42 이렇게 되고 내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손쉽게 살부착이 가능한 이것께 내부 파티션이 제공이 됩니다. 그런 파티션은 사용자의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 수납부 포켓이 따로 있으세요. 이렇게 수납부 포켓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다른 장비 뭐 스트로보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릴리듀 그런 거 다 수납하실 수가 있을 거구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죠. 외부는 방수 원단으로 내부는 두껍고 부드러운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이렇게 배낭형과 그리고 솔더백형 두가지형 디자인이 있으니까요. SNS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이 되실 거 같구요. 소장하고 계신 가방에 따라 사이즈를 보시면 되실 거 같아서 좀 큰 사이즈 큰 가방에 배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큰 사이즈를 하시면 될 거 같고 좀 작은 사이즈로 이 사이즈를 해가지고 사이즈에 맞게끔 구매를 하시면 되실 거 같아요. 일반 가방으로 안전하고 튼실한 가방, 카메라 가방으로 만들어주는 포르스벨 스마트 쿠션 칸막이 HS-311442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SNS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문의하실 수도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구요. 많이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